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히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입니다. 지은이 평 출판사 부크럼 출간일 2021년 3월 15일 이 책은 읽을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정말 통계했어요. 속으로 맞아 맞아를 외치며 내내 읽었어요. 언제나 힘든 게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인데 이 책이 깔끔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정리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면 싫어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시간 허비하고 있었다는 생각부터 든다. 결국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을 말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어차피 그런 노력 속에서 싫어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처럼 단순한 원리지만 실천으로는 옮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성격이 못되지 않거나 나보다 별난 사람이거나 다양한 이유에서 말이다. 끝끝내 어설픈 흉내만 내고 말 봐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선 생각부터 정리하자.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청소하는 법. 나는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에게 끼칠 피해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가지런히 정돈해보면 비로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치미는 분노의 머릿속이 미로 같을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감성을 자극하는 붉은 노을. 결국 하늘은 다 똑같은 하늘이니까. 이성적인 생각 덕분에 사건의 본질이 앞서게 되었다면 더 이상 전전긍긍할 이유는 없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논리 정연한 이유 같은 건 없었으니 말이다. 그저 유치찬란한 어린아이의 장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장단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당신만 피곤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의 특징.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내면이 굶주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복이 심해질 때면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타인으로부터 배를 채우고 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포만 감을 느낄 수 있고 남의 것이라 이를 걱정 역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른 세계 속 사람들. 개의치 말고 당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전공법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가만히 당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가만히로 대하는 것들. 이유 없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것들에 한해서 말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 다 이해해 주어야 하는가. 문득 특이점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유유상종으로 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같은 일 하도 많이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미친 또라이가 되어 안가품해줘라. 싫어할 이유만 찾아줄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구구절절 이유를 달아주는 것이다. 데이바이 데이 숟가락 살인마에 빙의하듯 말이다. 아니다 싶은 관계는 내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인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보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의 판이한 입장 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막히는 암투극.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대로 받을 걸 말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집에 들어서면 하소연할 것도 없이 마냥 울음부터 터뜨려야지. 굳은 마음으로 거울을 쳐다봤는데 이런 내가 한심스러워 보였는지 전날 밤 연신 술을 들이부은 몰꼴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네 사람 내 관계 다 챙기면 뭐해. 돌아오는 건 공업뿐인데. 형식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차후에 벌어질 일 따위 생각하지 않는 것.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보기 좋게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살아봐야지.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물론 관계의 정답은 없다. 이 사람의 방침이 맞을 수도 때에 따라서 오늘의 방침이 통한 걸 수도 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지 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하지 않으니 때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뜻이다. 불분명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까지 도달했다면 완전히 수렴하는 중이라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보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처럼 내성적이며 싸움에 무른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한다. 마음가짐 첫 번째 스스로를 직설적으로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 두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한다.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내성적이고 다정에 친숙한 사람이야. 라면 기질적인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말이다. 발현되지 않은 면모를 가능성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천할 당신이다. 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차례다.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이라 후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연한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직한 사람일 수 있다. 비록 누군가에겐 미움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당신의 둥글둥글함이 누군가에겐 원만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겐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수 있다. 일련의 행위가 자기객관화를 강구한 본질 부정이라면 위의 문장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어도 당신 자신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관계 속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주원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문제점에 순응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는 데 있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야. 그러니 발언권이 적은 건 당연해. 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부터 생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거나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순간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거나 죽음이 다다랐을 때 뿐이니 대신 그 전까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만남의 순간을 선물이라 여기며 후회 없이 아껴주자. 하지만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순간도 분명 찾아오겠지. 그런데도 또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니 단지 이전과 다른 행복으로 다른 웃음으로 다른 기쁨으로 어차피 행복은 당신과 함께일 테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살자.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꼭 행복부터 하자. 만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괜찮다. 거창하게 아니라 소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해지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이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일에 미치든 공부에 미치든 어딘가에 미쳐있으면 주변 관계를 잘 못 챙기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란 여러 징후들은 알지 못한 채 혼자라서 편하다 떵떵거리며 웃는 슬픈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관계를 지키려 내 시간을 모조리 써버렸지 않나. 그러나 높이 쌓인 탑일수록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했던가. 그 노력을 모아 어떤 용도로 썼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다는 거다.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 만남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나에게 만남이라는 정의는 그저 무사람들로부터 본심을 들키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뿐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정해내려야 할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기보다 만남을 지속하는 부류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주변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껍데기로 그만 살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진심을 드러내 보고 싶었다고 할까. 하지만 말처럼 쉽게 잘 안 되더라. 짜인 각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관처럼 베인지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하호호 베테랑 익살꾼으로 살다 보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법이다. 빈 깡통 속엔 그렇게 자조적인 웃음만 가득 찼다. 그날도 소리만 요란했을 거다.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이나 쓰려고 하는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메시지를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적어 보냅니다. 가끔 작가님이 담아주시는 여러 글들을 보고 사색에 잠길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들과 소중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글들 그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글들이 있죠.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항상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작가님이 옮긴 몇몇 글들로 인해 낮았던 자존감과 인류애가 더욱 올랐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삶에 쫓겨 사는 요즘이라 울림이 어찌나 크게 다가오던지 그럼에도 남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내 주변에는 있다. 이제 정말 외로운 처지에 놓일 거라는 칭호들을 무시한 채 꽃을 주고 가는 사람들 덕분에 말이다. 민낯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대로 나만의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만남을 지속하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삶은 매우 실속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려 한다. 정말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을 찾길 바란다. 시간을 헛되이 묵혀두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철저히 아껴주길 바란다. 진짜 어른의 만남이란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이 보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악운도 적군도 아님을 아는 것 관계에서의 실망은 계절처럼 찾아오는 거라 여기며 순간의 감정의 오래된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 정도를 지키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이 행복한 감정을 오래도록 두고 싶다. 행복은 매번 어디서 오는 것이길래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걸까? 지금 이 행복한 감정을 주는 이들에게서 오나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진다. 그들이 좋은 전부터 보여주니 나도 이제 그만 그들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할까? 하지만 천성이 밟지 못한 탓에 본심을 잡고 숨긴다. 좋은 인상부터 보여주지만 끝끝내 누군가와 합리적인 거리부터 찾게 된다. 아직은 그래야만 맘이 놓이거든. 만남을 이어간다고 하기보다 지속하는 것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 증상은 심해져 친한 친구에게도 가려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한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열 마디도 못 뱉는 방관자의 삶을 살아간다. 계속해서 가면을 벗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걸 보면 말이다. 마음의 대부분은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의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요즘 너무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나 자신이 못 믿어진 것이다. 지금 이 행복도 결국 끝이 있겠거니 불행의 대비라도 하려는 듯 짐부터 싸게 되는 것이다. 도피자의 삶 아, 벌써 표정은 제법 심각해지고 있다. 이럴 때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불빛으로 웅성이는 해운대도 괜찮을까 싶다. 걱정 없이 호흡할 수 있는 일상 바뀌면 사실 어디라도 좋다. 하지만 어디든 똑같지. 내가 변화해야만 달라질 것들이니 말이다. 내가 변화해야만 마음이 중심을 갖고 오롯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변화할 수 있을까? 기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 둘 습관처럼 조금씩 행하다 보면 나의 마음 그리고 행동과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진이 다 빠지는 극한의 상황에도 부디 희망을 잃지 않기를 누군가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인 나에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며 애쓰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 어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너무 좋은 사람 말고 나에게 선량한 사람이 될 것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필요 이상의 관계에 힘쓰지 말자 현재의 삶의 충실이 나를 사랑하자 떳떳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프지 말 것 너무 힘이 들면 돌아와도 된다 떳떳하지 않아도 이토록 소중한 자신 일상 속 여전히 내 행복을 챙겨주던 사람 우리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 돼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대단하다 한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피해 안 주며 최대한 둥글게 살아보려 노력 중인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래서 참 신기하다 고작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만 해도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뤄지니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면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한다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강물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하지만 그런 삶이 왠지 조금 걱정된다 그러다 내 소식적 친구들과 영영 낯설어지면 어떡해 설령 그 연결고리가 현재는 많이 녹스럽고 뭔가 많이 안 맞아도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소중한 사람들 글의 첫 부분에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글의 마무리처럼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니 아닐까 일상 속 여전히 내 행복을 챙겨주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잘 지내고 싶은 바람이다 역지사지 사람은 욕으로 지랄해줘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안다 역지사지 원래의 처지와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로 배려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쓰이는 단어다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배려의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이나 나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표현 양식만 다르게 번역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 그러한 탕평이 올바르게 성취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언쟁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화두로 내세우는 사람들 네 생각은 왜 안 하냐 왜 자꾸 너의 입장만 내세우냐 등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말이다 입 닥치고 내 입장만 고쳐먹으면 싸우지 않을 거라며 본인의 문제는 안일하게 여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여전히 미운 세상 기존 역지사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해서 도리어 논점만 흐리는 용도로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보다는 직설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하다 체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라도 겪게 해주어야 한다 역지사지의 새로운 접근 역으로 지랄해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줘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싼 것이 되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다 기왕이면 구체적인 방법을 추천한다 첫 번째 할 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괴로우니 멈출 것 정중히 요청해라 유유상종으로 굴더라도 경고의 메시지 정도 보내면 좋다 훗날 관계의 우위에 서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할 일 그럼에도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행동 개시다 분노의 감정이 유발된 요인 그대로 돌려주며 동일한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저항의 과정마저 모응답으로 단절시키며 철저히 골탕 먹이는 것이다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다 몰랐는데 당해보니 이거 정말 곤육이구나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 끝에 새 사람이 된다 혹은 에이 더러워서 물러난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여전히 반성 없이 옛사람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사람 건들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상대의 한정 조심스러워진다 어쨌거나 효과는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행동을 보고 거칠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데 어느 누가 태연히 역지사지할 수 있을까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그것이 곰지 않도록 울분을 토하거나 원의 대상에게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 용서가 아닌 해소로라도 말이다 비밀은 나누지 않을수록 좋은 것 알면서도 때로 모르는 척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 관계에서 비밀하다는 세심하게는 배려 끈끈하게는 의리로 통한다 하지만 개중에는 알면서 모르는 척해야 할 이야기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흔히 비밀 폭로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남의 비밀이란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혹은 스스로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여러 사람들로 붙어들은 비밀을 분석 데이터로서 활용한다 당사자가 없을 때는 야 이거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엔 좀 그래서 말이야 같은 식으로 비밀을 폭로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사람을 하나 잃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화제거리를 지닌 사람이 되어 무사람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지만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셋째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암투를 벌인다 잘 어울리다가도 식이 질투로 견제를 시도한다 이를테면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이를 유머로 승화시킨다거나 바람찰날 없이 교제와 단절을 반복한다 웃기는 사실은 몇 달 뒤 근황을 들어보면 화해를 해서 다시 잘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근묵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부터 검고 붉은 사람들이 모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신뢰가 깨져 상실감에 허덕이기 전에 주변 상황을 믿어라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물론 다차원리에선 이게 무슨 비밀거리라도 되느냐 같은 의미로 은유적으로 망신을 준다 괜히 얼굴을 붉히거나 싫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비밀을 털어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싸하다는 기분을 느낄 때 내색을 드러내면 오히려 비웃음과 경멸감이 들도록 대화의 흐름을 주도한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첫째, 자신의 불만족과 열등감을 선량한 지인들로부터 채우고 본다 현실로부터 도저히 채울 수 없거나 채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갈망 행위가 분출하였다고 할까 목적을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밀을 캐기 위해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수집하는 그들에게 자존감이란 자생할 수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생활을 묻거나 폭로 끝에 오는 반응에서 희열과 안도감을 느끼지만 분명한 건 허폐에 부풀어 남이 보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함구하는 것이 좋다 싸다는 것은 살아오며 축적된 빅데이터로 분석된 역량 같은 것이다 애매모호한 기분이라면서 무시하는 것보다는 모호한 세상살이의 현실이 있는 선택이다 조금 더 확신을 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이야기를 넘어 들어보자 싼 사람은 옆에 사람도 싸하고 그 옆에 사람도 싸하기 마련이다 세상에는 인면수심한 사람이 많다 뒤통수 칠 사람, 독이 될 사람을 걸러내도 다시 또 걸러내야 하는 게 사람이다 마치 피로학처럼 빈자리를 누군가가 도로 채워 놓는다 예전에는 그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 유형에 대한 일정한 양식을 갖춘 후에도 변함없을 때 새로운 방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항구무원하는 것으로 말이다 경제적으로 좋은 소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1급 기밀로 분류해 둔 것들에 대해선 그 누구도 열람을 금해야만 한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 없어서 자기 개발 못한다는 거 그런 거 다 핑계다 하루에 5시간 남짓 자가며 노력해봐 못할 거 없지, 안 그래? 그럼 내 몸 속에 암이 하나 생겨 있겠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암과 질병 한 말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남의 인생에 관해 이렇게 해라 조언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 시대와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다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자꾸만 안정을 추구한다 도전하기엔 몸과 마음이 이미 슬럼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쳐간다 자꾸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다니 이거 참, 타인은 타인을 모른다 끝끝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밥 먹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 감정이 섞여 있다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쭙지 않은 조언 대신 묵묵히 지켜봐주는 건 어떨까 이에 말고 존중의 태도로 말이다 진정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들었으니까 동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 입을 그만 닫고 있는 편이 나은 것 같다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 한 번뿐인 인생이다 마음이 원하는 만큼 행동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일을 사랑하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자 이중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만큼 괜찮은 표현이 또 있을까 틈틈이 행복을 느끼며 때론 그 행복을 배우고 기록하며 여행 다닐 듯 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아팠던 적은 많은 것 같은데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불행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다 얻은 건 마음의 평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듯 사랑에 달리는 무수한 조건과 강박뿐이다 다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여행도 가면서 말이다 나 자신을 위한 예쁜 선물도 하면서 말이다 그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쌓아 올린 마음의 벽들을 청산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스스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기 두 번째, 혼자만을 시간 누리며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세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 미니멀 라이프를 당장 실천하기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것은 나 자신을 어엿히 여기며 무한한 애정을 쏟는 것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이 되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 그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건넨 말들은 배려의 향을 물씬 풍긴다 내 마음처럼 나를 생각해주어 어떻게 해야 행복해할지 잘 아는 것 공감적이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 치켜세워도 무방하다 아니 잠깐 공감이면 공감이지 공감이지 지능이라는 단어까지 합쳤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을까 단적으로 연인 혹은 일반 관계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공감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기분부터 내세우지 않고 문제의 본질부터 이해해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더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어 심각성을 키우더라 흥분해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평상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공감적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러한 사소한 것에 있다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잘 없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해서 상대를 대하는 법을 몰라서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왕이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어 한다 다정이 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헤어지기 싫어하기 마련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법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마음속 깊이 교감할 수 있고 겉만 번지를 꾸민 것 말고 제대로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살아오며 겪어오며 말을 예쁘게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적어본다 첫 번째, 어쭙지 않은 조언 대신 위로부터 건넬 줄 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그 자체를 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이 마음의 짐을 잠시나마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고민을 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 현실적인 조언을 한답시고 너의 힘듦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의 말을 건넨다면 조언도 위로도 그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어설픈 조언이 아니고 위로에서 싹이 튼 조금의 조언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칭찬을 한다 잘했어, 멋지네 같은 좋은 표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영혼 없는 표정으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탈한 심정으로 두 번 다시 대화를 청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을의 그렇듯 관계에 진심을 다한다 간단한 칭찬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칭찬거리를 만들곤 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라면 누가 싫어할까 세 번째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강한 편이다 외향적이고 내양적이다 그런 거 다 떠나서 튼튼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상대를 대한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표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니 다른 누군가에게 동시에 좋은 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인 듯하다 아무튼 결국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자존감이 세상을 대하는 창문 역할을 한다 그 밖의 자잘한 특징 또한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이는 것 뾰족한 말투보다 호응을 잘해주는 것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하는지 밝은 표정과 미소 긍정 화법을 구사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까지 작가 입형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였습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저처럼 속이 좀 시원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단정히 책방은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